한국도심공항 우리나라 국적에 컨테이너 리스사가 출범해 해운물류업계에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도심공항은 선사들의 자금경색 해소를 돕기 위한 공적기능과 수익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컨테이너 리스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도심공항은 국적 선사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컨테이너를 적재적시에 공급해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국내 해운물류업계는 국적 컨테이너 리스 업체에 출범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신용도와 재무구조가 탄탄한 도심공항이 컨테이너 리스 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어간다면 국적 선사들과 컨테이너 매매 업체들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사업은 시장 진입과 동시에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심공항은 국적 선사인 흥화해온과 2000TU 규모의 리스 계약을 재결해 컨테이너 박스를 8에서 10년간 리스 형태로 공급합니다. 도심공항은 향후 해상운송용 드라이 컨테이너 박스를 시작으로 냉동 컨테이너와 특수 컨테이너에까지 영역을 넓혀 리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SG 뉴스 최성훈입니다.